서촌의 한골목에 한옥골목을 들어왔습니다. 골목은 좁고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도로 폭이지만 양쪽에 이렇게 한옥들이 있습니다. 정겹죠. 여기가 아까 서울시 공모전에서 무수상을 받은 서촌 거책방입니다. 여기 역시 한옥으로 되어 있습니다. 한옥이 아직도 살아있다니 이 한옥이 홀리지 않게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도록 정신화 구해서 정신적으로 서서 좋겠습니다. 여기는 영시당이라고 게스트하우스네요.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여기는 칠보암인가요? 칠보암인데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게스트하우스입니다. 여기는 보자기꽃이라고 하는 상점인데요. 한국 전통 보자기를 만들고 파는 곳인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삼현굴. 여기도 게스트하우스네요. 여기는 꽃반지 금방이라고 여기는 서울시가 지난해 주권한 좋은 간판 공모전에서 종로구가 아니고 서울시가 주권한 좋은 간판 공모전에서 최우수를 받은 곳입니다. 간판이 아름답죠. 고 1992 여기도 갈 수 있도록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문화잉 공간은 1. 10분